네, 안은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재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그래서 북한이 처음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성공했다면 얼마나 강해지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이 생기는 겁니까? 네, 북한이 군사정찰을 위성을 보유하면 크게 두 가지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주먹에 해당하는 핵투발 수단, 쉽게 말하면 핵을 목표 지점까지 옮기는 용도로서 로켓이 고도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쏘아올린 천리마 1형 상단부에 위성 대신 핵단두를 탑재했다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이 됩니다. 이번 발사가 ICBM 성능 개량에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게 정밀한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리경 1호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하루 3번 정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게 됩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향후 위성 발사에 연이어 성공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다수 위성이 궤도에 안착한다는 의미인데요. 한반도 접근 주기가 매 2시간 정도로 줄어 우리 군병력 배치 흐름을 읽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군 정찰 위성을 띄워서 우리나라에 있는 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다. 이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려면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화소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지난 5월 서해로 추락한 만리경 1호 잔해물을 우리 군이 분석했습니다. 당시 기술력이 조악하고 군사 위성으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발사한 위성은 북한이 러시아 도움을 받아 해상도가 급격히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해상도가 3m 내외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30일 우리가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인 첫 군사정찰 위성의 경우 해상도 0.3m 정도입니다. 길이로는 10배, 해상도로는 100배 차이인데요. 사진을 비교해 보면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신포 남조선소 보안 수역을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해상도 3m인 왼쪽은 뿌옇게 건물이나 도로 정도만 식별이 가능해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지만 해상도 0.3m인 오른쪽 사진은 부두에 정박한 선박들이 보일 뿐 아니라 차종과 크기까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러시아로부터 이 같은 기술을 전수받았다면 북한이 우리 군사기지를 저렇게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금 김 기자가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았다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방러 이후에 러시아가 뭔가 도움을 줬을 수 있다. 실제로 실패 89일 만에 성공을 했거든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북한 정찰 위성의 수준은 한미일 정보당국의 분석이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우리 정부는 남북 실내가 정착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이 1조 3항에 있는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 구역을 무료화했습니다. 실제 군사분계선 인근 공중 정찰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무인기 접근이나 항공기와 헬기 정찰을 앞당겨 북한의 장사정포 등 군사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북한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1조 2항에 해당하는 해상 완충 구역이 추가로 풀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내륙으로 이동해서 실시해야만 했던 연평도와 백령도 해병대에 해상사격 훈련도 재개할 수 있어 실제 임무수행장소에서 훈련하는 만큼 작전 대비 태세 부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인 기자, 김재혁 기자였습니다. 안인 기자, 김재혁 기자입니다.